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으로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눈구름대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